한국어 강사 김연정 안녕하세요. 이시케이 교육 한국어 강사 김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1 듣기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픽 1 듣기는 느린 속도로 두 번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진 않아요. 총 30문항 그리고 40분 듣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유형 불러보면 단독 문제 7개, 통합 2문제 같이 나오는 거 8개 이렇게 총 8개의 문항을,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부터 살펴볼게요. 듣고 물에 맞는 대답 고르기 여러분, 물이에요? 물이에요? 두 번 들어요. 정답, 대답은 네, 물이에요. 이렇게 찾는 유형입니다. 쉽죠? 네, 다음 두 번째 유형은 듣고 이어지는 말 고르기입니다. 예를 볼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그렇죠. 네, 안녕히 가세요. 정답 3번 이렇게 찾는 유형이에요. 자, 세 번째 유형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유형이에요. 자, 보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이거 한국 돈으로 바꿔주세요. 어디입니까? 네, 맞아요. 은행입니다. 자, 장소를 추론하는 문제가 여러분 출제되고 네 번째 유형으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출제돼요. 자, 앞에서 장소 추론했으니까 여기서는 주제를 추론하는 거예요. 보기, 누구예요? 이거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자, 가족. 그렇죠. 형, 동생, 가족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답을 찾는 유형이 네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듣고 알맞은 그림 고르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알맞은 상황 그림 고르시면 돼요. 이 꽃병은 어디에 놓을까요? 저쪽 텔레비전 옆에 놓으세요. 두 번 들어요. 자, 정답을 찾아볼게요. 자, 꽃병 네, 여기 꽃병을 들고 여자가 손가락으로 텔레비전 옆을 가리키고 있네요. 네, 정답이 1번이죠. 이렇게 알맞은 그림 고르기 유형입니다. 자, 여섯 번째 유형 살펴볼게요. 일치하는 내용 같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 남자가 편지를 써요. 여자가 네, 동생한테 편지를 써요. 이 대화를 듣고 알 수 있는 것,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면 돼요. 4번 여자는 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어떤가요? 좀 쉽나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일곱 번째 중심생각 고르기 이 사람, 이 여자의 중심생각을 고르는 문제가 제가 여러분 64의 기출문제 22번 실제 나왔던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대화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한번 이번엔 실제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생각을 고르십시오. 22번 민수 씨, 이 영화 봤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꼭 보세요. 아, 이 영화요? 저는 나중에 집에서 보려고요. 이 영화는 영화관에서 크게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재미없어요. 그래요? 그럼 저도 가서 봐야겠어요. 네, 어때요? 속도가? 네, 들을만하죠. 자, 이렇게 두 번 듣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자의 중심생각은 이 영화는 영화관에서 크게 봐야 돼요. 라고 말했어요. 정답을 찾아볼까요? 4번 이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정답 찾을 수 있어요. 자, 다음 유형 살펴볼까요? 통합문제, 두 문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세부 내용 파악하기 두 번째 문제는 일치 문제, 같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25번에서 26번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여자의 안내방송을 듣고 여러분 정답을 찾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유형 여자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세부 내용 파악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자는 앞에 안내방송에서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청을 더 받으려고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야기 하는지 이런 걸 찾는 문제가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로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 나옵니다. 앞에서 많이 했던 연습 문제 유형이죠. 네, 이 대회는 이번 달에 합니다. 라는 정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유형만 지금 익히고 소개하는 영상이라서 정답을 찾는 방법이나 문제 풀이가 좀 부족하죠? 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문제 유형을 먼저 알면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전략도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유형 다 파악하셨나요? 네, 지금까지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1 듣기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